안녕하세요 이거 라지 사이즈예요, 여러분 이제 라지도 이렇게 igual 오 말라버렸어 어때 이거 롯데기 바지야? 그냥 그렇네요 오늘 찍어주기로 했잖아 이 스테이지에 내보낸 건물이래 오 성수사고 더워 4시에 갔면 된다고 4시까지 어딘데? 이정국? 우리 동네 오 근데 지금 자빈두섬을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?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음료 잠깐 보관해 주세요 저희 이번에 허깅 라인의 신제품 런칭에서 펍업스토어 진행 중이고 허깅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휴식에 중점을 둔 제품 위주로 개발 중이어서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안아주다의 허깅이거든요 이번에 메인 제품으로는 허깅 스킨 틴트 터넛 베이스 제품이 나왔고 그 외에도 클렌징 2종이 같이 출시되었는데 허깅 스킨 펌핑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폼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스패츌러 없이 에어리스 용기에 닿은 펌핑 타입이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카우부스가 있어서 저희 클렌징 제품도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도록 꾸몄고 네 감사합니다 어때? rang1.2.1.1.2.4M 이게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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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me tell you, baby 너무 위를 보고 있어, 내가 뭐야? 뭐야? 형, 뭐였어? 외뿐이야? 알지, 알지 뭐하는 거야? 가부기 가부기 아니야? 응 네 섬네일 이냐? 우와, 잘 어울린데? 썸네일인데? 이렇게, 봐봐 지금 결 세워진 거 보여? 여기?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이렇게 그냥 결만 세우는 거야, 봐봐 우선님처럼 되는데?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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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